파프리카들 파프리카들 오 여기 날갱이가 생겼고 예쁜 파프리카들이 비를 맞고 있어요 어 어 어 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같은데 오마이갓 으악 뭐야 아야야야 떨어졌지 어 이게 영양분이 없나 좀 누렇다 싶긴 했는데 얘가 다 빨아먹어서 그런가 어 역시 한 나무에 하나만 키워야 되나 보다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쨌든 오 처음으로 떨어진 파프리카 한번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어 어떻게 생겼나 사진 한번 찍어줘 여기서 떨어졌구나 한번 속을 잘라봅시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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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venile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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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끄만 먹어보자 쪼끄만 먹어보자 맛이 어떨지 모르니깐 엄마한테 먹어볼게 음! 맛있어? 응 파프리카 맛이야 한번 먹어보래 한번 먹어봐 먹으면 잘 먹고 어때? 그냥 맹맹한 파프리카 맛이야 맛있어 음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 먹을 수 있구나 응 이 씨를 다시 심어볼까? 응 좋아 파프리카야 넌 떨어졌지만 너의 씨앗으로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전해줄게 안녕